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할 거에요 근데 그 전에 조금 또 요즘 요즘 어디서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 소개시켜 달라는 메일이 하루에 한 통씩 오네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팀노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졸업생들이 구직하고 이런 거는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거에요 소개시켜 달라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단톡방에 제가 공유를 한 거가 있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본 책이 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 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 교수가 쓴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이미 정의란 무엇인가 부터 해가지고 워낙 인기 많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말한 논리가 뭐냐면 부자들이 부가 세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사회가 잘못됐고 그리고 그런 이유 중 하나가 학력인데 그 5분의 1 정도 되는 친구들이 부자더라 명문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SAT 시험에도 뭐 사교육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이미 진작에 겪었던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사회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제비뽑기로 학생들을 뽑자 그 학력사회가 결국 능력사회라고 보는 거죠 능력 중심이 잘못됐다 근데 능력 중심이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결되는 느낌을 받는 구간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주의가 문제가 많으니 그걸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정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제가 쇼킹해서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부자가 되게 잘못됐다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좀 이렇게 비현실적인 논리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제비뽑기로 학생을 뽑자는 게 명문되어 가는 학생들의 제비뽑기로 뽑자 이거예요 5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부자들이니까 근데 5분의 4는 그러면 서민들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 70%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명문대를 갔으면 내가 뭐 말도 안 하겠는데 대부분 5분의 3에는 80%가 결국에는 다 서민들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오히려 5분의 20% 들어간 20% 학생이 재력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안 자체가 좀 이렇게 교육 쪽에 더 몰빵을 할 수가 있지 돈이 있으면 그러면은 더 갈 확률은 있겠지 근데 20% 정도의 확률로 저런 얘기를 주장하는 게 저는 왜 그 좀 20%가 25%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제비뽑기로 학생을 뽑는다는 거는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현재 사회는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집이 잘 살든 어쨌든 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가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 제비뽑기로 명문대에 당첨이 되는 학생이 존재한다면 그러면은 그만큼 열심히 한 학생들이 갈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했는데 내가 제비뽑기 당첨이 안 돼서 커트라인 낮은 학교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열심히 한 애들이 차별을 받는 게 더 나은 건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열심히 안 한 애들이 차별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건 굉장히 동의가 되어 사회적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사회적 시선은 진짜 필요합니다 왜 다들 부자가 돼야 돼? 그럴 필요 없지 모두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회적 시선은 부자만 뛰어난 것처럼 뛰어주는 그런 시선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향이 있고 그 방향대로 잘만 살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잔인한 시선은 사실 정부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자체가 그런 걸 좋아해요 유럽만 가도 복지로 유명한 유럽 같은 데 가도 명품 매장 아시아인들 중에 졸라 부자들이 명품 매장 가면 나는 이렇게 구경만 하는 거지 백화점에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중국인들 가끔 엄청 큰 손들이 있어요 보면은 잘해줘 돈이 많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회사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써줄 것 같으니까 결국엔 서민들의 시선 자체가 그런 거지 근데 사회적으로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가 필요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부자가 되게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요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가업을 이어가는 맛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면은 엿장수 3대째 무슨 뭐 국수집 3대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우리 유럽만 가더라도 여기가 200년 전통의 그런 데잖아 200년 전통의 무슨 빵집이래 이러면서 뭐 파리에서 무슨 뭐 평가를 했는데 1위를 했다면서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걔네도 맛집이고 장사 졸라 잘 되고 계속 부자 될 텐데 근데 그거는 왜 문제가 아닐까? 왜 소비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을 원하고 그런 좋은 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수를 하는 거고 그 자식들에게 그 맛 그대로 전수를 해서 소비자들이 찾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식들에게 전수하는 것도 자식들에게만 전수하지 말고 제비뽑기로 그 자식들이 당첨되는 자식한테 전수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한다 이런 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나 같아도 내 자식들이 더 좋고 나 같아도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더 사랑스럽고 그럴 텐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 그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보상이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음식 정말 극단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소비자들이 먹여주고 그냥 좋고 그리고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불을 창출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에는 불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예를 얻거나 등등등등 다양한 걸로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열심히 해도 남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그 차등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나온 그 제품들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력인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이런 자본주의 쪽과 기술 경쟁이나 경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을 해도 경쟁이 안 되니까 진 거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완벽한 공산주의는 없어요 그 옛날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회주의는 살아있어도 완벽한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그게 비현실적이었다는 거죠 모두 같이 만들어서 나눈다 모든 결과를 우리 그러잖아요 부의 재분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의 끝판왕이 이미 공산주의였다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근데 북한, 지금 중국조차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중국에서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세계 인류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 중국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내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엄청난 회사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맛을 만들고 그걸 원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그리고 그렇게 맛있게 레시피를 만들었으면 내 입장에서는 나와 관계가 그 깊은 사람들한테 주고 싶고 그게 자식일 텐데 그들에게 그런 비법을 전수해서 그 집이 계속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사람들이 안 찾으면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부자되는 거는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 음식은 졸라 맛있어 이거부터가 되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제가 이제 그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뭐 사이트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 삼성 되게 높아요 재벌 타도 삼성 잘못됐음 이렇게 주장하는 곳에서 삼성 제품 특가 나왔을 때 엄청 그 막 사는 거 보면서 나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거든 저렇게 모순적일 수 있을까?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삼성 제품이 인정받는 이유는 결국엔 제품의 퀄리티나 품질 때문이고 결국엔 그런 기업들이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세계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테슬라 같은 규모가 되니까 그런 사업을 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한쪽에 부가 몰리는 게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초인류 기업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자들한테는 부자들한테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 그들이 그냥 부자가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가업을 잇는다는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이 부의 재분배는 결국엔 가업을 잇거나 만약에 아버지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주식에 대한 비법을 아들에게 전수를 해서 그 아들이 계속 부재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그게 이거는 결과적 평등으로 바꾼다면 그 아들이 버는 돈을 갖고 와서 뺏는다 이건데 그렇게 했을 때 별로 사회적인 효과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주류가 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독한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품들이 지금 정말 잘 먹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전세계 IT 시장을 더 적나라하게 장악하고 있고 그럼 기업도 결국에는 미국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체가 문제니까 강제로 뺏는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이 그렇게 되면 난다긴다 하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해요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서민들은 부동산 정책 뭐가 바뀌면 적당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하면 좋은데 부자들은 돈도 있고 내가 실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내 재산이 이미 부동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점점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얼마든지 수소문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서민들은 보통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 있는 서민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도 있어요 경제관념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차이도 있고 결국에는 교육적인 차이인데 그 교육적인 차이도 그렇게 전보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고 그런 입장에서 공부해보려면 얼마든지 책도 좋은 책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보통 관심이 별로 없지 관심이 별로 없는 거를 부자 탓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 부자는 아닌데 사실 경제학 서적 같은 거 좋은 거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물론 시간의 차이나 안정성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더 부자가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당장 문제 제기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스탠스를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부자들을 보면 이미 많은 페널티가 존재해요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도 내고 그건 우리도 다 내죠 그리고 상속세도 내는데 이게 상속이 되게 커지면 50% 가까이 내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 중에 어떤 나라는 상속세가 1% 정도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냐면 가업을 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3대째 무슨 참기름 이런 거 되게 유서깊게 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본만 가더라도 가업을 잇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백 년째 료칸 같은 거 운영하는 데도 있고 몇백 년째 이렇게 하는 집도 있고 유럽만 가더라도 뭐 진짜 몇백 년째 하는 곳에 되게 유서 깊은 곳이라 우리 거기서 뭐 케익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는 결국에는 서민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된 것인가 라는 시선이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잘못된 걸까? 이런 거 그게 진짜 잘못된 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대째 부자가 그 다음에 만약에 베이커리 정말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0년 운영하고 자식이 운영을 해서 2대째 전통 있는 그런 집을 만드는 거는 불법이 되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는 불가 전문 경영인을 쓰세요 이렇게 되겠지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전문 경영인을 쓰는 건 정의롭고 그 재벌 사회 그 다음 세대에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에르메스 가문 이런 거는 5대째 상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진짜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그래요 그 정말 그리고 많은 정말 명품도 그렇고 그 뭐 그 뭐지 언양불고기 되게 맛있잖아요 그 전라도 가면 그 언양불고기도 그 자식한테 계속 하는데 맛있으니까 가자 사람들이 능력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한테 세속을 하든 그니까 뭐 자식한테 물려주든 전문 경영인을 쓰든 능력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제비뽑기로 만약에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을 만약에 골랐어 자식도 그 중에 하나겠죠 제비뽑기로 했는데 얘가 능력이 부족해 그렇게 하면은 과연 괜찮을까? 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클 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비뽑기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네 그 마이클 샌들이 놀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운이 작용했고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운 때문에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왜 너는 그렇게 오만하고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아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갈 때 제비뽑기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본인조차 엄청나게 박사학위까지 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런 자격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뽑혀서 하버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많이 보여진 결과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결과 중 하나고 그리고 공산주의로 지금 운영되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고 부분적인 공산주의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거의 북한조차 장마당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인 자본주의에 꽂힌 시장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엔 사실상 그냥 중국의 수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절대 다수인 서민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사회적 시선을 고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개발자가 졸라 뛰어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틈노바는 그런 못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기관을 지향하기보다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기보다는 좀 더 극단적으로 좀 더 잘하고 더 고연봉을 받는 개발자를 만들고 좀 창업에 특화된 개발자들을 만드는데 좀 더 특화를 시켜서 교육을 한다는 거지 그 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가르친 사람들은 그걸 지향하는 사람들만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취향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개발자라면 능력이 좋은 게 더 좋지 그러면 기회가 더 많으니까 그럼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회의 시대, 변화의 시대 나쁘지 않으니까, 좋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가 팩트로 그냥 무너지는 건데 좀 이런 책들을 보실 때 아무튼 저는 저런 얘기들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좀 차갑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되게 대단한 분이시고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되게 대단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저 제비뽑기 구문에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판타지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 법 없이도 살아야 됩니다 말은 쉽지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법이 없으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 받아요 이번 경우도 그거죠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5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부자들이 80% 오히려 공정한 거 아닌가 제일 큰 문제는 왜 공정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고 장애인도 노력하는 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거고 물론 사회에서 원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이 사람은 대충대충 만들어 요리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집이라고 찾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보통 부자와 서민층을 분리를 해서 완전 다른 개체처럼 만들려고 하고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재벌 욕하면서 삼성 제품을 소비하고 명품 욕하면서 결국에는 명품 카피한 제품을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의류 업체 중 하나가 자라인데 자라 철학 자체가 명품 디자인에 대해서 그 감성을 금방금방 카피해 가지고 저렴하게 시장을 확 푸는 걸로 유명한 시장이에요 이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장 자체가 그래서 명품들이 단순히 비싸고 사치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패션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컨셉트가 제공이 돼서 정말 많은 SPA 브랜드나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동대문 제품들이 그런 걸 반영을 해서 나오거든요 제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명품에 대해서 그냥 막 욕하고 저거는 사치스럽고 이런데 알고 보면은 그 의류 디자인에 대한 오마주가 된 것들은 결국에 명품에 있거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샤넬이 프라다 이제 포코노천으로 백팩 같은 것도 백팩도 프라다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그 여성들이 처음에 전쟁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 나가면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편한 그런 가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백팩을 프라다에서 밀라노에서 백팩을 이렇게 들고서 모델들이 돌아다니게끔 만들면서 많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여성들에게 선호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 하게 된 거고 체인백도 그렇고 뭐 이렇게 숄더백 이런 것도 처음에는 명품에서 그런 디테일들이 나왔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플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엄청난 자본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새로운 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자라고 하는 초인류 기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물론 물론 그들에게 엄청난 그들에게 막 권력을 주어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 그런 형평성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조차도 까다롭고 좋은 거를 원해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도 상당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도 같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자만 계속 부자가 된다고 하기 이전에 정말 그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참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안타까운 거지 그런 분들은 제일 돕고 싶은 거지 그런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대부분은 부자들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워커홀릭들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 자수성 가신 분들 진짜 많은데 그 맨날 일만 해요 맨날 일만 해요 진짜 주말도 없어요 맨날 일만 해요 진짜 농담 하나도 안 못해고 맨날 일만 해 그래 가지고 돈 많이 벌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매일매일 일한다고 하는데 비교도 안 돼 나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평생 저렇게 일하고 돈에 묻혀서 죽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자기가 타고난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결국엔 어 좀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그 멀리 보시고 결국엔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당장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부자들 나름대로 굉장히 건물주들도 얘기해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되게 축소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시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속제도 그렇고 기업의 경우 법인세도 그렇고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총량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업은 정말 100만 원을 벌었는데 정말 세금을 일단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세금 구간이 적더라도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 자체는 많아져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베네수엘라도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4,5위 정도 되는 되게 그런 나라인데 한창 돈 잘 벌 때 미국이 이제 원유 채취 기술을 제공을 해서 미국에서 채취를 해서 서로 수수료 떼고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돈을 진짜 잘 벌였는데 미국이 쉘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쉘가스를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엄청 발달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됐죠 됐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본인들이 돈이 많고 잘될 때 원유 한창 비쌀 때 그때 원유 추출 기술을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복지에다 다 쓴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국 지금 중국인가 그 기술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안 좋은 문제가 기술도 없고 이러다 보면서 복지에만 돈 쓴 결과가 그거거든요 결국엔 기업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자나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쟤네들 다 꿀빨 거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자에 대한 환상이 실제로 부자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봐도 물론 걔네들만이 잘 하는 건 걔네들이 좀 좋은 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부자들이랑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면 이제 저 주변에 좀 부자들이 있었어요 많이 보죠 뭐 좋아해요 저를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던가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건물주도 어마어마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정말 그 건물주라고 하면 되게 막 꿀 빨고 살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대출해서 사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우 막 건물주랑 막 법정 공방하고 뭐 강대로 뚫고 뭐 이런 거 아우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아까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되면 해주고 그게 그게 그렇게 꿀 빠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뭐 건물 짓는 자재 인테리어부터 막 이것도 막 깎으려면 얼마든지 막 정말 많은 곳에 수소문을 하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비용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SNS에서 되게 멋지고 예쁘고 몸매 좋고 뭐 부자고 맨날 명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사실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하면 살아보나 이렇게 부러울 수는 있는데 걔네들 그런 사람들이랑 직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 만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너무 멋지고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실제로는 SNS에서는 내가 가진 인생에서 제일 멋진 모습만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자가 돼보기 물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부자를 끌어내리는 방식은 결국에는 이미 사회주의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의 중심뿌리가 되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기술 발전이 최정점에 이뤘을 때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이 만든 인프라는 우리가 공공재로 활용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마르크스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 발전이 정점에 달했을 때 뺐자 이거야 왜?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기술 발전의 정점에 다다르려면 분명히 그 기술을 주도하는 부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발전은 끊임없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시점이 2700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로봇이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막 줄고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일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또는 생산을 로봇이 전부 담당하고 인간은 소비만 하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또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현재 이 시점에는 모두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시점에서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도 만든 거고 코로나 백신을 10년 해야 되는데 사실 10년 만에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1년 만에 만든 건 대단한 건데 그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만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채용을 한 걸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백신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곳에서 직원도 제비뽑기를 뽑는다든지 이런 좀 이상적인 생각으로 비현실적이죠 제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팀노바에 오실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볼 거니까 또는 팀노바에 되게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이걸 볼 건데 우리가 한 노력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의 위로는 있겠지만 근데 결국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저런 얘기대로 실제로 하면 부작용이 엄청 많겠죠 열심히 한 사람들 막 눈물 흘리면서 저는 하루에 20시간씩 자면서 했는데 제비뽑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영상을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조금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좀 좌절하지 않을까 베스트셀러니까 아무리 명사라고 하더라도 항상 맞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거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엑토플라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연구를 한 분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노벨 의학상인가 아무튼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엑토플라즘에 대한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노벨상 수상은 그 이후에 했고 그 전에 이 엑토플라즘을 연구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엄청 어두울 때 인간의 몸에서 어떤 영혼 같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잠깐만요 다른 사진을 또 한번 준비해 이게 서프라이즈 예전에 나왔었어요 이런 사진들 서프라이즈 신체 부위 중 입, 코, 눈, 귀 등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현상 같은 거를 이런 게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연구한 사람이 노벨 의학상 노벨 의학상이었나 아무튼 어떤 질병에 대한 연구로 그렇게 상을 탄 사람이라 사람들이 신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좀 더 신뢰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인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 만약에 선풍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럴듯 하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서 처음에 보고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랬는데 그것도 노벨상 수상자분이 이렇게 했다면 와 대단한 이게 되게 좀 뭔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을 한 그 분야는 다른 분야고 이거는 그 전에 연구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럴듯하게 하는데 모두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난 분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할 때 너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또 얘기 많이 했네요 책을 보는 내내 조금 불편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의견은 다양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었고 다시는 이분의 책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보여줬던 스탠스도 좀 비슷했고 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책들 완벽에 대한 반론 기존에 있던 거를 비틀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화두를 던지는 정도에서는 굉장히 되게 흥미로운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책임한 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뭐 수습도 안 하고 그냥 확 던지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 그래 뭐 너네 그대로 노력 안 해도 상관없어 이 사회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조금 받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뼈 있는 얘기지만 제비뽑기에서 확실히 좀 그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던 오늘은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